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합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과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차원의 법정계획입니다. 기존의 보존중심이었던 2025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도심 녹지 조성정책 추진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주민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2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